네, 코스토브 쇼타 팀의 경연 잘 봤고요. 손 흔드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대쪽에서. 공전이 굉장히 하늘하늘한 거 보니까 풀이 되게 가벼우신가 봐요. 왠지 어디 가서 양 젖 짜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무대 위에서 우리가 공연팀의 경연 보는 거 또 매력이 있습니다만 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또 특별함이 있죠. 신선하고 좋아요. 다음 입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좋아서 하는 치어리닝 팀. 팀 이름이 참 색달라요. 천안 행태룡 춤축제 1,8에서 학생부 장교상을 받은 팀이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치어리닝 펀모스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비대되는데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부러운 주제이니만큼 기대가 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following team is awarding of last year's 천안 war dance festival. they will perform under the words of Mr. 신채호. There is no future for a nation that has forgotten its history. 좋아서 하는 치어리닝 팀. 관중 여러분, 좋아하라 하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m. 해놈이 박수! 해놈이 박수! 해놈이 박수! 해놈이 박수! 하나의 성백도까지 하여기불결 위달리고 혈해에 영원히 누워 내 한동립만세 외치세 다시 물통과 꽃이 우고 아리아리랑 부르며 나가세 다시 태양이지 않으리 태양의 독립 찾아왔네 태양 독립 난세 뜨거운 가슴에 한 손이 태양 독립 난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지켜지고 내 안경쓰고 우리들 다시 일어나네 두 눈이 막을 수 없네 태양 독립 난세 태양 독립 난세 뜨거운 가슴에 한 손이 태양 독립 난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태양 독립 난세 태양 독립 난세 영원히 태양 독립 인사의 대결 태양 독립 난세 인사의 대결 태양 독립 난세 태양 독립 년 태양 독립 새 방열 태양 독립 다행 태양 독립 걸음 감사합니다. 인사법이 있었네요. 치어리딩의 기본이죠? 저희들과 발로 쿵쾅거리며 같이 인사하는 거. 국기 퍼포먼스도 멋졌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서 하는 치어리딩팀의 공연. 그 뒤를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술타 이리스 에듀케이션 유머스티 팀이고요. 2018년 대한민국 한국축연맹 개최. 대구 국제축축제에 초청됐던 팀이라고 합니다. 대구 국제축연맹 개최. 대구 국제축연맹 개최. 대구 국제축연맹 개최.